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참석하기 싫은 거죠. 왜냐고요? 상권분립 인정하기 싫고 남한이 오로지 행정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꾸만 꼬투리 잡는 것 같고 견제하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회 내가 나가서 뭘 축하를 해? 안 나갈 거야.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태우도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형식적이라도 참석을 해요. 국회라는 것은 상권분립의 상징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바로 의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바로 의회의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권력으로 우리가 선출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대신 대리로 뽑아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리고 그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똘마니로 부려먹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108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꼴보기 싫은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국회를 깡무시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정치과정 역사만 보더라도 국회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는 유신정권 이후에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해버렸죠. 당시 YS나 DJ가 계속 국회의에서 그리고 신민난 국회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견제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박아버렸습니다.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 전두환, 유사정당이죠. 민안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떡 주고 뭐 주고 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중성구제를 했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1인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서 한쪽은 야당, 한쪽은 여당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야권 바람을 막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도 가장 최다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전국구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걸로. 당연히 국회는 과반 이상을 독재정권에 헌납하게 되어버린 거죠. 국회, 가장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거에서 압도적 차이로 패배했고 그러니까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국회를 무용지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명했던 김문수도 한마디로 바보 만들었잖아요. 이진숙이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헌식이 참석 안 하겠다.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굳이 든다면 물론 한패고 한 몸뚱이지만 한동훈 배기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도 싫은 거예요. 한동훈이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덤빌 수 있고 그리고 탄핵하면 찬성표 던질 수도 있고 제3자 특검법 하게 되면 찬성할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국회 개헌식 가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니 뭐니 민주주의니 아무 보이는 게 없겠죠. 현재.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국회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이 교차하겠죠.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갖고 있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부하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자기 기지개도 못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제3자 특검법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 싹 용두삼이 돼버린 거 그리고 의료 대란 가장 큰 심각한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을 찍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둘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응급실 가기도 겁나고 완전히 겁나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각자 도생 의료 대란 시대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압박이 아마 한동훈이한테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의사들은 다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서울대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도 한동훈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협의해 보겠다는 정도 수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25만 원 문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다 주기 싫다 그러면 차등이라도 시작하자. 왜? 워낙 현실이 처참하니까 현재 그렇게 하자라고 양보한까지 제시했는데도 한동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이 받지 마! 절대로 안 돼! 현금 살포라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현금 살포가 아니죠. 이것은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써야 되는 그동안에 안 쓸면은 시효가 없어져 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소영세 상인들 조금이라도 좀 살리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좀 쓸 수 있게 그러면서 국내 소비가 이만큼이라도 좀 진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데 이것 세 개를 다 한동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 제3자 특검법 부당한 권력을 내쫓는 것 그리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 이게 바로 그나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최상범 특검법에 모든 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르텔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최상병 사건이고 박정원 대력의 외압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대란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지지했던 의사들과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응급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문제 의료 혜택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없애버려요. 25만원 문제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받지 마라. 한동훈 너 받으면 너 말이야 지금 너 수사하고 있는 거 알지? 한동훈 지금 수사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너 옥죄 거야. 까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동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한동훈을 만났다. 일각에는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어차피 대권주자감이 안 되죠. 대권주자였다면 이 문제 의료대라는 문제를 치고 나갔겠죠. 제 가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독주하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한동훈이 참여를 시켜왔고 그리고 네가 대권주자 좀 빛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싹 거머져왔고 여야 대표담을 어제 열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여권의 표가 분산되어야 됩니다. 분열되어야 됩니다. 108표에서 한 10표만 10표만 이탄하면 윤석열은 아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도 많이 했고 아유 왜 만났어? 그 말이야 그 개털이라고 하는 사람 왜 만났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싸나왔다. 뭐 그러한 전략적인 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40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가 독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한동훈이 저놈 말이야 이재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삼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료대란 문제 이거 어떡할 거야? 40분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종알종알 뭐 얘기 많이 했겠죠. 그 입버릇으로 그러나 하여튼 간에 40분간 독대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안한 겁니다. 도총장치에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동훈 더 못 믿겠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 특기인 억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바로 짐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분간의 독대 이것이 바로 어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일 겁니다. 분명히 지시했을 거예요. 빨리 그러면 알아봐 그것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동훈이 말이야. 생중계한다고 그러더니 생중계도 안 하고. 자 경제 얘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공포가 현실화되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마을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마을군고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상반기 순손실이 상반기만입니다. 1조 2천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금융기관이요. 창립 이후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을 꼽고 있습니다. 못 감고 있는 겁니다. 건설 회사들이 시중은행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새마을군고에 왔겠죠. 새마을군고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연체율이 7.24%라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의 대출 연체율 연체율입니다. 11.15%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말보다 무려 3.41%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군고는 우리가 이용하는 서민대출기관이죠.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쪽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민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는 돈 빌리기도 돈 빌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가 준비하는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야 대표 회담하기 전에 한 19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때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계엄령 얘기할 정도면 계엄령을 상당히 쟤네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 박선호 논의원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하면 실제로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의료 대략 문제라든가 의료 대략 문제라든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상식에 입합해서 하는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의 카르텔 집단을 이해관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김영현 장관 후보자 등 과거에 박근혜 계엄령 문건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때 기무사 사령관인 조연천 전 사령관과 함께 육사 동기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검토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은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계엄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엄령 확 때리면 국민들 꼼짝 못할 거야.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 놓고 또 얻는 놈들 다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정권 유지하고 차차히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하면 또 국지전을 일으키면 돼. 나한테 미국과 일본이 힘만 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살아나가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이 벌어지면은 계엄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잡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당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확정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의 독재 정권들이 계엄령을 발휘한 적이 많죠. 막판에 합니다. 아니면 초기에 전두환처럼 박정윤처럼 초기에 구태타 일으켜서 합니다. 아마 이 점을 윤석열은 다 생각하고 있겠죠. 계엄령은 결국 구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랑 친한 친구인 구태타 5.16 구태타를 같이 했던 동지 김재규한테 박정윤은 살해당합니다. 이승만도 계엄령 검토했는데 군에서 말을 안 듣죠. 박근혜도 87년 아니 죄송합니다. 전두환도 87년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검토하고 전군의 지휘자들을 모았지만 막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항쟁을 막게 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때리자. 그래서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합니다.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은 인용되면서 인용되면서 박근혜는 계엄령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권에서 권력에서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계엄령이 발표되면 특히 용산 중심으로 해서 국방 뭐 합참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들은 자위권이다 그래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인 것이죠. 제2의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대명 대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네를 계엄령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라. 조용히 내려오든지 국회에서 탄핵할 테니까 그만두든지 하여튼 앞으로 가을 정국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엄령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을 분열시켜서 국민적 압박으로 우리가 명예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말 이후에 여러분들 아침 이후에 또 제가 이재명 어제 대표가 얘기했던 계엄령 문제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이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남들을 만들어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행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물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고 또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박재원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검찰총장 시켜주고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지켜줬던 문재인도 집어넣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를 문재인으로 적시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좀 웃기잖아요. 기사 안 보셨겠지만 아니 뭐 이상식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앉힌 게 이게 대가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회를 취업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이 뉴스 보고서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하셨을 뉴스가 바로 윤석열 지지율의 23% 기록입니다.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권위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갤럽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23% 이 여론조사 수치는 왜 중요하냐면요. 제 주변에도 다 물어봅니다. 야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다며 다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떨어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부산구청장하고 인천에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확신할 겁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맞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23% 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 갤럽의 23% 지지율입니다. 물론 하여튼 지금 제 옆에 표가 나옵니다마는 윤석열은 윤석열은 지금 역대 1회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 해서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뭡니까 저기 음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 세계기관 한국 갤럽 MBS 여론조사건 여기서도 27, 27, 2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이번주에 23으로 내려갔습니다. 4%입니다. 오늘 내일 아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30%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 갤럽에서 26, 3% 나왔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수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도층은 이미 돌린지 오래됐고요. 지금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지지층 하나는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만약에 20%가 무너지게 되면 그 70대 이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지지기반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대란 문제는 자기를 찍었던 의사들 집단 의사들 집단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 집단과 그리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그 지지를 철회하는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 갤럽의 23%입니다. 여러분 네 리얼미터 30% 무너졌네요. 29%입니다. 박근혜 때 잠깐만 볼까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박근혜 때 보면은 지금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10월 둘째 주에서 이건 갤럽입니다. 갤럽 여러분 긍정위 2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0월 4째 주부터 넷째 주부터 17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555 그 다음에 탄핵지수도 계속 높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전후가 이런 무너지는 기운이 보이지 않을까 왜 의료대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민생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가 제가 새마을군고 부실 상황을 위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와 이러한 고집만 피우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봤을 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응급실도 뺑뺑이 도는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기의 카르텔 짓단만 지키는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추석 연휴로 해서 민생 물가 여러분 조금만 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